부끄러우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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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같이 주워서 완전. 뭐야? 외진이 분들이 많이 와서 찾으신다고. 이 마카오가요? 네, 마카오. 이 동네로 외진이 와서 찾아먹을 정도라고요? 안녕하세요. 그렇게 인기는 거래. 궁금하다. 여기야? 여기야?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예쁘다. 이리로 가자. 너무 뜬금없는데요, 건물이? 그러게. 조립통통. 뭐지? 예쁘다, 마카롱. 우와, 트윙크. 저 초록색 너무 예쁘다. 어, 뭐야? 마카롱이야. 마카롱, 마카롱. 마카롱이 안 돼, 마카오. 마카롱이 안 돼, 진짜. 정말 할머니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. 저 시골 동네 세상에 마카롱 가게가 생긴 거예요. 신기하다.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 지금 난리예요. 난리야? 마카오가 생겨서. 진짜 신기하다. 마카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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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겠다. 인정인가 보다. 맛있겠다, 근데. 마카롱. 호멸이에요. 조금빙인데. 햄머니, 이쪽에서 무슨 맛 좋아해? 담면 담가서 준비하는데, 담는 맛 좋아해. 그러면 두 가지씩 담아주시면 여기서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어머, 예쁘다. 얼마 나왔어요? 저 얼마 8천 원씩. 얼마 8천 원. 허리하고 그거 한 거는 무엇이라도 사다가 좀 나눠 놓고. 뭐야? 할머니. 설마. 할머니. 나 카드 가져온 줄 알았는데 카드가 없어. 카드가 없어. 할머니 놀라셨어. 전형적인 수건. 동공지진. 할머니 표정 가족도 못 믿는다는 표정이었어. 걔 만족만족. 또 더 잡힐랑아 뭐는디? 또 더 잡힐랑아 뭐는디? 아이고, 3천 원. 할머니 현금 부자네. 할머니들은 전 재산을 다 갖고 댕냐고. 오, 수표? 오, 수표? 수표? 얼마요? 수표? 3원 8천 원인데. 이건 뭐예요? 담양에서 쓸 수 있어요. 담양사랑 상품권. 국가에서. 주신 거. 대단해, 대단해, 대단해. 대단해, 대단해. 대단해, 대단해. 탤런트한테 빵도 먹고. 탤런트 아가씨한테. 오, 커피도 나왔습니다. 커피 주문하시고. 따뜻한 커피 드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. 커피도 만들었네요. 여리 오셔, 혜석이 엄마. 여리 와. 여리 오셔. 커피 한 잔 따서 넣을까? 여리 와. 가잖아, 뭐. 여기밖에 안 되냐, 더 사야지. 여기밖에 안 되냐, 더 사야지. 더 사할까? 여리 와. 여리 오란 게. 마카롱 하나 갖다. 아, 이걸 다 사시는 거예요, 할머니가? 할머니가 다 사셨어요. 우와. 여리 뭐, 이거 또. 여리 와. 여리 와. 아, 맛있다. 세상에, 세상에. 맛있게 드신다, 할머니들이. 양이맘이 되게 잘 먹었어, 선녀 딸 때문에. 세상에, 저렇게 잘 드신 거예요. 어머, 너무 잘 드신다. 너무 쫄깃하고 맛있잖아. 너무 맛있다, 할머니. 사람들이 알고 다 찾아오죠. 장님 할머니도 맛있게, 소식만. 이제 떡 먹었지. 오늘 처음 드셨어요? 응. 그렇지. 젊은 애들, 선녀 들어오면 한 번씩 와서 샀지. 할머니 떡이 더, 떡이 더 좋으세요? 아니면 이거 마카롱이 더 좋아? 진짜. 마카롱이 더 좋아. 진짜요? 진짜요? 떡은 늘 먹던 거니까. 마카롱이 더 맛있지. 떡이 맛있지. 마카롱이 더 맛있지. 마카롱이 더 맛있지. 진짜 고정관념을 깨는 게.